더 손쉽고 더 편리하게 간단한 손짓 하나로 미세 조절과 해제가 편리한 원터치 양방향 슬라이딩 케이버 버클 케이버 버클은 손짓 하나로 양방향 길이 제어가 가능합니다. 버클 잠금 시 레버 걸림부가 레일홈에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되어 잠금 작동이 이루어집니다. 잠금을 풀 시 스위치를 누르고 밀게 되면 레일홈에 걸려있던 레버 걸림부가 하강하여 버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로 손쉽게 잠금을 풀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간단한 손짓 하나로 버클의 잠금 및 해제가 손쉽게 이루어지며 기존 제품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원터치 양방향 조절이 가능한 편리성, 슬림화를 통한 세련된 디자인, 강한 버팀 하중과 우수한 내구성 등 케이버 슬라이딩 양방향 제어 기술은 한국은 물론 중국, 미국, 일본 등 특허 등록 및 출원 중에 있어서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원터치 양방향 슬라이딩 케이버 버클 원터치 양방향 도착 원터치 양방향 정류화 원터치 양방향